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내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리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낸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려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세대 사람을 정제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세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이함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알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이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이르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래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누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표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만듭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강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룡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동행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죄와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또 그 용서를 흘려보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바할의 제사장들과 대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아는 혼자였고 바할의 제사장은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많던 바할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를 외쳐가며 바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거라. 바할이 여행을 가거나 자고 있나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할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더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며 기도를 합니다. 바할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바할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엘리아가 쌓아놓은 그 재단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재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리시고 그 재단에 듬뿍 뿌려놓은 물까지 완전히 마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지 않으면 무언가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는 자만이 그 찾는 것을 분명 얻어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 가지 것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찾고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자라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표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시시대때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세워서 일생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던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때 조지 뮬러는 종을 치고 아이들을 모두 식당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인 순간에 식탁에 있는 그릇을 보고서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야? 조지 뮬러는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주실 겁니다. 그리고 빈 그릇 위에 이제 아이들이 다 앉아서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문 앞에는 마차 한 대가 와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인근의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많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야유회를 못 가게 되자 이 음식을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련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겠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요행을 바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천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철저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십니까?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부쩍 자라더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누가 보면 돈을 꼭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사줘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하는 것이 아빠인 제가 보기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이가 아무리 억지투정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사주는 것보다 더 이로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만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억지투정을 우리가 부려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이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 대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모두 바꿔서 후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어떤 길이 좋은 것인지 완전한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새로운 해답의 길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내가 전에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귀신이 너무 좋게 여겨서 다시 나가서 다른 자기보다 더 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의 형편이 한 귀신만 붙이고 살았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는 것보다 너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인 사담마귀를 완전히 대적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고 또 실제로 기도하게 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함도 함께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로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기회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것을 부어주시며 나아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26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움보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정말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